저거 언제... 이게 사실 다 미나초 때문입니다 진작에만 왔어도 제3차 닌자대전 그 기다긴 전쟁은 이름도 없는 수많은 닌자들의 희생으로 총결됐다 그리고 동시에 대대로 이어지는 유명한 영웅들의 전설을 남겼다 두 명의 사륜안의 영웅이 태어났다 한 사람은 위령비에 그 이름을 새겼고 다른 한 사람은 이후 사륜안의 카카시라고 불리며 타국에까지 그 이름을 널리 떠지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파도는 그 영웅남까지도 비정한 현실로 바꾸어버린다 현쟁도 고대도 증오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사실 슬퍼할 게 없는 게 저렇게 살아서 서있는데 나 진짜 A충인가봐 나 이때까지 한번도 A를 벗어난 적이 없네 A를 벗어난 적이 없어 철저하게 A충이네 이거 봐 이거 A, A, A? 그리고 뭐야 새로운 에피소드 지옥에 있다 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봐 A 그리고 어? 잠깐만 아 이건 그냥 영상이었고 어 이제 이거 정도 했으니까 어 바로 이거 가지 말고 일단 카카시 가자 어 아 카카시 된다 사스케 가자 사스케 어 이거 어느 정도 좀 종결했으니까 사스케로 갑시다 움직이는 매 때리는 매 그런 게 아니에요 어 나는 매 진짜 저거 나올 때마다 저기 엄마 아빠 불쌍해 죽겠어 진짜 그만 좀 나와 한 20번은 죽은 것 같아 쟤네들 진짜로 이제 지겨운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잖아 몇 번째 눕는 거야 애니에서 계속 누워 엄마 아빠 죽어서 아 오 아 그래서 이타치 만나지 그래서 이제 카부토랑 싸우죠 오우 이타치와 사스케가 선인카부토와 싸우는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조만문을 검색해서 나루토 스톰 풀버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스토리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도 내일이면 바로 업로드 되고요 편집돼서 스토리 영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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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 영상 스토리 영상은 스토리 영상 스토리 영상은 스토리 영상은 스토리 영상